아 오늘 우리 가족은요 민어해요 민어 민어가 엄청 크네요 민어가 한 뭐 1미터 가까이 한 50센치가 더 넘어요 엄청 커요 이것 이것이 에스로 한번 휘어서 갖다가 눕혔는데요 회를 뜬거에요 아 민어가 엄청 큰 미어는 나는 살아있는 이 민어 민어 지금 해를 온 가족이 지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민어 해를 지금 묵고 있네요 아주 참 민어 해가 역시 최고네요 생선 중에 민어가 최고는 이유가 있었어요 음 아 민어 해가 기가 막히네요 맛이 아 맛있어요 예 민어 해가 너무 맛이 좋아요 네 한번 음 맛있어 기가 막히네요 음 음 광어 해는 저리가 나요 음 음 음 음 음 오늘 우리 가족이 민어 회로 포식을 하고 있네요 큰 민어가 아 아 대여섯 명 식구가 아주 배가 터져 먹네요 그럼 미너 한 마리가 아 아 아주 기가 막히게 아 양도 많고 아 이게 1 1 60 센치는 훨씬 넘 것 같아요 아 60 센치 정도 어 어 60 센치가 조금 넘는 민어에요 한 육 칠십 센치 정도 되는 엄청 큰 민어 장에 가도 이런 민어는 사기 힘든데 살아있는 것을 어 했으니 얼마나 아 아 아 참 참 맛있네요 이 찍으면서 이렇게 어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지금의 소문네 음 음 겨자 소스에도 맛있어 소장도 맛있어 음 엄청 맛이 좋습니다